울산은 글로벌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친화도시 구축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지름길로 여겨집니다. 울산시는 오늘 울산을 외국인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국제학교 설립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등을 통해 외국인 정착 지원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배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울산으로 온 결혼 이주 여성 이 나탈리아 씨. 울산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일자리를 꼽습니다. 식단, 호텔, 모텔에서 전소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도시 가요. 월급 때문에. 온산 가요. 인천 가요. 견주 가요. 실제 울산의 외국인 주민은 주력 산업 침체 등의 이유로 지난 2019년 3만 7천여 명에서 지난 2020년 4.1%나 줄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친화도시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 글로벌 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이동 상담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의료 통역 제공에 나섭니다. 또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도시 기반 시설의 외국어 표기를 확대합니다. 특히 보유식 해상풍력 등 미래 신산업 전환의 필수적인 중소규모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섭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려면 단지형 외투 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가 필수적인 산업수도 울산이 이번 기회에 외국인의 한층 더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